와우 비가 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비닐변인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출고 전에 주행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RMS 9.0 차량이고요. 잡소리 조금이나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주행 영상 찍으면서 넋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내일 출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원목 가구 200카 이나트 주식회사로 출고될 예정인데요. 이 차는 RMS 9.0 옵션 추가로 D컷 리얼 카본 핸들과 바깥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워닝이 장착되어 있는데 행여나 출고된 후에 시트에서 잡소리가 나면 큰일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까운 곳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와 근데 리얼 카본 핸들이 정말이지 포르쉐나 이런 차에 들어가면 거의 300만원 하는데 80만원 옵션 치고는 충분히 값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에 쫙쫙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존 모니터 아르메스 지금 현재 영상들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와 뭐죠 이게 오 블랙박스 룸미러형 블랙박스가 있네요. 그리고 냉온 커벌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르메스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옵션 단 하나 리얼 카본 핸들이고 본 차량은 또 서스펜션 즉 쇼바 쪽에 빌스테인 독일산 쇼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할 때 역시 느낌도 한번 봐야 되고요. 가장 우선인 것은 전정 혹은 시트에서 잡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렬의 리무진 시트와 풀트리밍 되어 있고요. 이야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풀트리밍 되어 있네요. 심지어는 이렇게 위에 햇빛 가리게 전체 다 풀트리밍이 아르메스 9.0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방음 세트가 있는데 바로 이솔랏 방음 세트도 아르메스 9.0의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르메스 9.0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구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업체가 많이 있고 거기에 의전 시트도 많이 있는데 아르메스 의전용 시트를 선택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3열로 통로석이 벌어진다는 거에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트가 3열까지 성인 특히 180키가 되는 분 앉아 있을 때도 전혀 머리도 닿지 않고 편하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죠. 그리고 아트원은 이미 3세대 카니발, 5, 6 카니발, 더 6 카니발 때 700대 하이리무진 제작 출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4세대는 루프 쪽에 AS가 전혀 없도록 만들었는데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AS가 거의 없는 것이 현재 4세대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리물린의 장점이고 이번에 접목된 아르메스 9.0은 실제로 문만 열면 그냥 게임아웃. 문만 딱 열고 그리고 시트에 앉아서 무중력 마사지 통풍까지 딱 받으면 또 게임아웃. 그리고 3열로 들어가서 착석을 하는 순간 또 역시 게임아웃. 이상한 말 이상하게 흐르고 있는데 어쨌든 아르메스 9.0 차량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트원이 8월 첫째 주 휴가 기간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내일 출고되는 본 차량 이나트 가구라고 제가 직접 차를 끌고 가서 그쪽 대표님한테 차 설명해드리고 인도할 거고요. 또 이나트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도 한번 살짝 소개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아르메스 차량을 구입하는 회사도 가끔씩은 탐방. 물론 제가 갈 건 아니고요. 행여나 리포트가 정해지면 그 리포터 분이 우리 아르메스 차량을 출고한 업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분 만나가지고 회사 소개도 한번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 아트원24 채널 계속 구독해주시고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행 영상 잡소리 없네요. 전혀 잡소리가 전혀 없고 운전이 사실은 상당히 편합니다. 카니발도 안전 즉 이렇게 방향 지식을 넣으면 카메라 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반 자율주행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 시에도 상당히 편하고 평균 연비는 가솔린 8.3km 정도가 나온다는 사실도 한번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아르메스 9.0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다른 영상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행 테스트 영상 간단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